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 접점해서 재직자에게는 실무능력 향상을, 구직자에게는 신지식 습득을 지원하며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맞춤형 통합 플랫폼 스텝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스텝 포털에서는 스텝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유우무료 콘텐츠의 커리큘럼을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손쉽게 지원합니다. 학습정보 및 과정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학습자 포털, 직업훈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스텝 위키 커뮤니티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텝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스텝 분양 허브 서비스를 통해 무료 LMS 분양과 가상훈련 콘텐츠 보급을 지원합니다. 스텝 LMS 분양 사업을 통해 무료로 학습관리 시스템 모듈 및 자원 할당을 지원하며 고효율의 온라인 학습관리를 실현합니다. 가상훈련 콘텐츠 보급 사업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훈련 진행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 및 효율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직업훈련 콘텐츠를 보유한 사업자가 훈련기관 및 기업의 직접 콘텐츠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첨단 교육을 선도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으로 앞선 미래를 선도해 나갑니다. 당신의 경쟁력,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고용노동부와 온라인 평생교육원이 함께합니다.